비주얼 좋고 맛은 더 좋은 유난쿠키 이수재, 내가 진짜 맛있는 수제 쿠키 맛을 보여주나 가자, 가자, 가자 너 어디 갔어? 너 어딨어? 나 가고 있어 고고고 나 민현 왜 이렇게 못 먹냐 오늘? 못 먹은 게 하루 이틀이냐? 야, 양보 좀 해 날 키워줘야지 그렇게는 못 하지 아이씨 아, 캠비 네가 내 네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네가 내 내가 이거 가져왔는데? 내가 낼게 어때? 저번보다 단맛 줄였는데? 이것도 이것대로 괜찮고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았어 야 내가 너한테 계속 쿠키를 제공하는 건 더 발전하기 위해서야 근데 왜 계속 좋은 점만 얘기하냐? 좋은 점이 있어야 먹지 야, 나쁜 점이 커도 좋은 점이 더 크면 계속 고야 가족들은 뭘 했어? 저번에 쿠키 할아버디는 좋아하셨어 엄마 좀 달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다 먹었어 진짜? 어 오늘도 어떤지 반응 알려줘 야 근데 꼭 자격증 따야 되냐? 내 보기엔 지금 바라도 될 거 같은데 베이커를 취직하고 싶다니까 그러려면 자격증 있어야 돼 거기서 몇 년 경력 쌓고 내 가게 차릴 거야 잘해봐라 뭐냐? 이 영혼 없는 리액션은 넌 시험 붙겠냐? 언제 공부해?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해 나 오늘 알바 안 가고 인강 들을 거야 나도 다 계획이 있어 뭐 너 알바하냐? 어 시급 높은 알바 자리 놓칠 수 에어 시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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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급